네. 국회와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국회 인싸. 오늘은 여당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정청래 의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지난번 2주 전에는 국회 상황 때문에 전화로 만나 뵀었고 국회 특파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거의 한 단어이네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네. 피곤합니다. 그렇군요.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 코너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분이죠. 김수민 병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가 방송하시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빴습니다. 국회에서 21대 전반기 원구성. 결국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원내지도부 보고에 의하면 어젯밤에 가합의가 됐었답니다. 가합의. 사인만 안 한 상태. 네. 그리고 여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인을 하자고 했는데 당에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사인하기로 했었나 봐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얘기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사인 못하겠다.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거기는 교대로 하자 이렇게 됐고 전 그렇게 원한다면 2년 후에는 원구성할 때가 대선 끝난 다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집권한 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걸로 하자.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이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통당이든 저희든 어쨌든 정권을 다시 잡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 당이 가져간다는 걸로 합의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원내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11대 7 이것까지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 6가지 잠정 합의사항은 대략 어떤 건가요.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는 걸로 했고 또 한명수 전 총리 수사만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는 걸로. 그것까지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통합당에서요. 아니. 이제 저희가 양당 원내대표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것까지 합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깨졌죠. 지금. 그렇다면은 내부에서 반발하는 예를 들어 대표 간에 만나서 합의하더라도 의원총회 각 당에 돌아가서 추임받거나 뭔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습니까.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도장 찍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진 평론가.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좀 보기에 이게 민주당이 항의하는 것 이상의 통합당 내부에 강경파들에게 호소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부분이 당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 안 그래도 오늘 어떤 기자분하고 정치부 기자분하고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그 기자분 얘기로는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갈 바에는 다 내놓겠다. 이런 거 아닐까라고 했더니 제 생각에는 오히려 법사위원장도 원하지 않은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요. 네. 다 내줘버리자. 차라리. 네. 특히나 현재 의원도 아니고 의원을 예전에 하긴 했었지만 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서라든지 또 다선 의원들의 바람 이런 것들과 좀 무관하게 그냥 의석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하라 그래라. 그런 좀 생각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좀.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제목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18대 0이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11대 7로 가는 것을 원했고 그런데 독식이 아니라 그것은 독임이죠. 독임. 홀로 다 책임을 지는 그리고 전체를 다 책임지는 전임 체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7개를 맡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던지고 걷어차고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 이게 앞뒤 문장이 안 맞잖아요. 자체 충돌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는 성격상 야당의 무대거든요. 가장 야당으로서는 투쟁할 수 있는 무대가 국회만큼 좋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대를 스스로 걷어차고 도대체 어떤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장외투쟁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통당이 말이 안 되는 것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 그러면 본인들도 18개 상임위 배치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제출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그럼 이 순간까지 명단 제출은 안 되는 상황? 명단 제출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의장이 배치했던 명단도 다 지금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18개를 가져가라는 말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상임위 배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상임위원장 자리는 아까 발표 다 났으니까 결론이 난 거고 각각 의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a매치 국가 대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는데 선수명단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물음에 대답해야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뛰어봤자 어차피 법사위원장 우리께 아니면 의미 없는 거다. 이런 논리가 계속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어쨌든 총선 때는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수결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임위의 다수결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득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을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총선에서 의석수는 결정됐고 모든 상임위의 과반수에 미달하고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모든 상임위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4년 내내 안 들어올 거냐. 이런 거죠. 어쨌든 김수인 평론가. 이게 어떤 당이든 간에 전체를 다 가져가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닌가요? 가져간 쪽이 커진다. 그렇죠. 민주당의 어떤 부담감이 커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몸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마구잡이로 안건을 상장한다거나 이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통합당은 민주당이 알아서 고민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될 것 같은데. 통합당에서도 과잉된 언어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잘하면 이게 어차피 협상이 이렇게 된 게 책임전과 싸움이 되잖아요. 막판에. 통합당이 책임전과 싸움에서도 잘못하면 져요. 왜냐하면 다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여당 또 부담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통합당도 좀 스텝이 꼬인 게 이게 메시지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던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랄까 보이콧을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의회 독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원구성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 구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독식이냐 배분이냐 이건 각 나라마다 모델도 다르고 그거는 하기에 따라 달린 거지. 한쪽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통합당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차라리 깔끔하게 떼고 다음을 보고 바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21대 국회가 굉장히 처음부터 이 협상이 결과적으로 난항을 겪었고 민주당이 18석을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안 계시니까 김수임 변호가가 혹시 정촌 의원한테 질문 혹은 민주당 지도부에 좀 이거 꼭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를 한 4주째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드리려는 얘기도 왜냐하면 저는 양당 둘 다 법사위 원장을 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그렇게 문제가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짊어지고 이제 그거를 이유로 법안을 막 계속 잡아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가동이 가능해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그런데 거꾸로 통합당은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가져가봤자 민주당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패스트트랙이 나중에 밟아버리면 그래서 저는 두 당에게 다 그게 궁금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게 혹시 법사위원장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좀 완화한다거나 없애는 것을 법사위원장 잡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제 저녁까지 가합의한 내용은 이랬던 것 같아요.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의장직속으로 따로 두자.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원래대로 그냥 가자. 그래서 가합의 안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전반기는 인정한 거잖아요. 전반기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그럼 후반기를 우리가 달라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논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따로 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판이 끝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안에 대해서 여섯 가지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에 돌아가서 다시 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원내 지도부 목소리 따로 또 7개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다선중진 의원들의 또 속셈 따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강경파에 밀려서 실제로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은 7명도 울며 겨자 맞기로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부의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부재시에서 부의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장이 건재하면 부의장은 의장석에 설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공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석으로 가면 안 좋은 거죠. 제가 공석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석이더라도 국회를 진행하는 데는 단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의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국회부의장 자리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결국 대여 투쟁의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자포자기. 국회부의장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부의장 그래도 한 번씩 의장이 일부러 자리를 비워줘서 방망이를 잡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요.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하면 교대로 해야 되거든요. 두 분이서 하면 힘들 텐데 세 명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합당이 좀 엉킨 게 과감하게 던지고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게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당도 속으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던지는 것과 빼앗기는 건 또 다르니까 완전히 그냥 부의장까지 다 줘버릴 건지 211번님이 부의장 어떤 상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국회의장이 사실은 국회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1당 2당이 부의장 한 명씩을 갖게 되는데요. 의장단이 3명으로 우송되는데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없어도 국회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매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겠습니다. 국회 인사 코너고요. 정청래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구성 상황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해봤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요즘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십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가장 노출이 많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게 지난주였죠. 그리고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독재 시절 장관의 수구리던 검찰이 문민 시절이 오니 장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개혁 와중에 날 공격하는데 그래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먼저 김수인 평론가. 추미애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 사안들이 또 걸쳐져 있어서 단적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제소자가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징계 시효도 5년인데 지났고 또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다 받아줄 거냐 해서 일단은 인권감독관 쪽으로 넘겼어요. 이걸 추미애 장관이 감찰부로 넘겨라라고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사안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주신 건데 추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장관계는 꽤 됐잖아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인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드라이하게 처리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양쪽 다 어느 정도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법률로 검찰총법으로 보장돼 있는 지휘권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게 공문 내용이에요. 공문 내용이 15년 전에 천정배 장관이 행사했던 지휘권 공문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검찰정법의 근거조항 나와 있고 법무부 장관 나름의 생각했던 헌법적 근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문에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검찰정법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문에 보면 감찰 3과가 같이 나와요. 수신인의 검찰총장과 함께 같이 나온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런 건 지휘 공문은 검찰총장한테만 보내면 되고 너도 알고 있어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거라면 일반 공문으로 또 따로 보내야 되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막 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가서 지휘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그건 결국에 민주당 쪽을 더 의식한 게 아닌가 검찰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나 검찰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 헌법조항에 많이는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죠.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검언유착 사건.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이것도 검찰에서 저질러지는 일이고 또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굳이 검찰총장 장모님이나 부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채찍금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저는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은 본인이 스스로 그냥 제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일일이 간섭하고 있고. 더더욱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해라. 그런데 그냥 총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틀어서 다른 부서에 맡기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이 본인의 측근 문제 있고 또 검찰이 벌어진 일인데 제 식구 감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에서는 저는 당연한 지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절차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하고 안 하고는 정말 그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정치권 정치적인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공개 저격하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게 또 일각의 비판인 거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한 거는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또 국회에 와서 슬기로운 의정생활 초선 후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 거는 경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했다. 약간 이제 반 농담쪼로도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시첸말로 웃자고 하는 일을 죽자고 덤비는 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은 웃고 넘어갈 일을 다른 장소에서 그걸 활자화시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그렇게 무겁지 않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수현 평론가 민주당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말문을 잃을 정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추 장관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이렇게 톤이 좀 변호? 장관이 굳이 보호가 필요하실까요? 좀 톤이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SNS에 추 장관의 그 글은 저 개인적으로는 장관 무력화라는 단어도 썼지만 뭔가 본인도 굉장히 소개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저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내부 정치가 더 급한 분들이 아닌가 한국 정치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보니까 이전에 참여정부에 관여하셨던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했다가 글을 자삭을 하고 더 이상 기사가 되기 원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구를. 그러니까 조기숙 교수하고 이념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추 장관이 책상을 쾅쾅 치면서 얘기했다길래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아서 추미애 장관의 사실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을 지휘한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본인한테 보장된 권한을 갖고 건조하게 행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지적을 조흥천 의원 또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께는 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이게 좀 커지고 있는데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제로 시대를 열겠다 하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죠.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그것이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 하나의 성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공정 이런 것을 잃은 거 아니냐 하는 20, 30대 취준생들의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론에서 좀 과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과 언론의 보도는 온도차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께서 개요론 좀 읽어주시고요. 갤럽에서 6월 26일 날 여론조사 한 것에 의하면 그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호감도 민주당이 50%를 이리고 통합당이 69%의 비호감도예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도 여기 제목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정공정위체도 20대의 가장 비호감은 통합당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분노한 20, 30대를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할 것인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지 이때다 하고서 이것을 자꾸 막 더 벌리고 침수봉대하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저도 정치권이 있지만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안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기간은 6월 넷째 주 지난 23일에서 25일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덧붙이신 말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좋습니다. 이번 주 국회 관전포인트 저희들이 항상 여쭤보는데 짧게 하나씩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 네, 관전포인트. 정치원 의원님. 모든 상임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언론이 이제 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 상임위를 여는 게 아니라요. 단독 보이콧이에요.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독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스케치. 그리고 단독 보이콧한 상태 속에서의 상임위 운영 장면. 이것이 아마 서로 오버롭되면서 아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있을 것이다. 김수인 평론가? 네, 중요한 추경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통합당이 어떻게 또 들어올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관전포인트로 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인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연하는 차례입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승원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